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의미를 받았습니다. 저 청년들이 한참 잠이 많고 한참 쉬고 싶을 때 우리도 청년 시절을 지내봐서 알지 않습니까? 가장 자고 싶을, 욕망이 가장 클 때입니다. 그때 그 잠을 깨고 쉼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상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을 꼬박 세웠어요. 일주일 안에 다 세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의 건축이기 때문에 설계 쪽을 하느라고 밤을 제가 새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저도 많이 며칠 한 3일을 세웠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보면 과제를 하고 꼬박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십자가를 정말로 깨달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나의 옛 생명이 죽어져요. 내 옛 생명이 죽어져야 비로소 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특세는 참 감사했던 은혜가 넘쳤던 시간들이었다.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줘서 참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주영 집사가 시간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말씀 듣는 것하고 특세 때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영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큰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심으로 솟아나라. 부활의 심으로 솟아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의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항상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반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군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도와주세요. 대학만 붙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번 일만 해결해주세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면 그 후에는 따뜻하게 잊어버려요. 아무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중으로 누리지 못하는 망각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던 민족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이 망각과 싸운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서도 다시 나라를 되찾는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지 산타냐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망각과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젊은 날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영적 시선을 둔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를 먹고 살기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결국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흐릿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기계적 시스템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빠른 시간과 빠른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개나 돼지는 먹으면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먹고 싶은 그 생각,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불러다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물질이 많다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절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에 절기가 많아서 절기 없는 날이 참 힘들다. 성탄절 지나면 또 부활절하고 부활절 지나면 맥주감사, 맥주감사 지나면 추수감사. 아휴, 참 교회에서 돈을 얻어들이라고 별거 다 만들어내냐. 참 무지한 거지. 무지한 거지. 절기를 왜 줬다고 그랬어요. 기념하고 기억. 우리가 6월 25일만 되면 6.25 행사를 합니다. 참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조상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역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료들을 가르쳐려야 해요. 자기 목숨을 다 해서 땅두팔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서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가 기억해내리는 게 우리 부모의 헌신과 그 부모 세대의 고생이 나로 오늘날 있게 했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다시 고난은 계속해서 방법 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면 부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해드리냐? 첫째로,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 타락한 옛 본성, 옛 자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이라고. 육신은 결국 사망이 뭐예요? 한번 깊이 묵상해보세요. 육신에서 나온 생각, 육신의 계획들,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죽음 같은 절망을 준다.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은 영에 도달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는 다 사망이 있어요. 절망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 모습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마을은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은 뭐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내 옛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계획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밟아진 척도,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자기, 자기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게 극대화되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두고, 그런 일들을 서슴치아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 살면 된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서로 그렇게 하다가, 서로 죽는 거죠. 서로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도와 우리를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옛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비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듯이, 실패한, 죄로 말명과 실패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된 거죠.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슨 도산에서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그가 직접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성경을 의지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삽니다. 온몰으로, 아하, 내 안에 정말로 새로운 영이 들어왔구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계획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처럼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왜 불가능해요?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경 발신대로 다 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육체로 영에 도달하려고 하는구나. 아직 이 안에 육체가 죽어지지 않았구나. 육체가 죽어지지 않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면서, 신드러하고 지쳐있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싸우기의 신이 아닙니다. 내 육체는 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로 신앙생활하면 힘든 거예요. 사도가울도 아라비아 방향에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가 느낀 게 뭐예요? 어, 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했나요? 신앙불바룩을 느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내 육체, 내 예자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신, 예수, 크리스도의 영인, 성경으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육체적 생각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고달픈 것은, 내 육체적 생각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까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부피한 인간성 자체를 말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내가 거짓말을 가르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쁜 짓 하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아니, 뭐 4살밖에 안 됐는데,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얘기도 안 했는데, 히스토리 가서, 엄마가, 뭐 마시라고 해서, 막 거짓말이에요. 가르쳐준 적 없어요. 참 놀라워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지희 어머니, 지희 거짓말을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줬죠. 그래도 학교 가면 거짓말 잘 안 해요. 이거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밖에 생각해요. 자기만 행복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피한 인간성이에요. 부피한 인간성. 이 부피한 인간성으로 가득 차서, 사람이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살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과 부피한 인간성은, 절대로 신령한 하늘의 복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노아 시대를,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옛 자아로 사는 사람들, 아무리 보상한 것처럼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음륭한 생각, 악과 저주가 가득 들어있죠. 제가 화요일마다 외부사람들 내척지가 않는데, 한분이 굉장히 보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도 조긍조긍조긍해요. 그래서 제가, 참, 집사님 어디서 싸움 한 번 안 해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복사님 말투머쇼, 내가 얼마나 이 안에 사악한 것이 많아,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왜 그래요? 내 죽어지지 않는 옛 자아가 있다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안그러는 척하지만, 내 안에 죄가 가득 차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가하고 담배색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지만, 그럴수록 그는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복으로 하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십자가밖에 없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한결과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마을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발언이 보여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밤나서까지 설교를 해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드십니까? 힘들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서요. 자기의, 자기의, 이게 자꾸 살아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례를 해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새벽기도 나오기가 왜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죽었다 한 사람은요, 안 힘들어요. 저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기도 같은 거 하면 저도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도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픈데, 이 안에서 영적인 시연이 있죠. 제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받았는지 몰라요. 놀라운 의미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다시 한 번 사도가올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어라. 이게 정말로 마음을 확 받았어요. 그동안 내 성질 죽이지 못하고, 내 자아 죽이지 못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준석이 나한테 욕해봐요. 요즘 나한테 계속 혼났잖아. 복수하고 해. 그래도 나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었어. 내가 시끄럽게 살아있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간간해져요. 이 십자가의 사도가올 동참함으로, 비로소 자기의 옛 자아, 이 자아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내 자아, 죽지 못한 자아가, 내 옛 생명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십자가의 동참함으로, 자기 자아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 인식이 쓴, 그 시에 보면, 당신이 왕이라면, 그 시에 보면, 그런 식권전이 나와요. 내가 죽지 못해, 날마다 내 안에 죽고 계신 분, 예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예린이 당보면, 화가 날. 앵그리버드가 되는. 하루 이틀 다 내고, 지저분한 것만 보고, 맨날 같으면, 그냥 내면 되겠어. 딱 올라와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팔을 내서 때릴 일이라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있기 때문에, 맞으면 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쉽어요. 가장 쉬운 것은 억지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싸구를 종교합니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를 받은 우리 마음이, 마음의 감동을 줘야 되겠지요. 준석이한테, 아무 이야기해도, 제가 안 들어요. 감동을 줘요. 내가 먼저 사죠. 내가 먼저 죽어져요. 사도가 이것을 깨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잔소리한다고, 애들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뭐라 하면, 내가 죽어야 되지. 그럼 벌써 죽을래요. 얼마 힘들겠어요. 보세요. 이번 새벽에 딱 가만히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아서, 두 사람 내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보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배세강 입사, 하나는 전삼님 입사. 왜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복사해서, 일일이 나눠줬냐면, 이 논리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읽고, 좀 논리적인 설계를 했어요. 아카데믹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좀 감동적이어야지, 은혜를 받는데, 상원집사는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들한테, 상원집사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원집사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런데 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요. 그러니, 목사하기가 쉽습니까? 누구도 누구 커요, 마치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그럼 내가 죽어질 때, 어떨 때 막, 설교하다가, 화가로다 해.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니, 지금 자고 있어. 화가. 내가 이제 다 죽어지기로 했어요. 뭐라고 자도 되지. 입을 펴주세요. 골로세 3장 3절에, 이미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간추려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살은 척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실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든 척하지 마세요. 죄의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의 잔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팔이 뚝 잘렸는데, 뚝 잘렸는데, 의사 수족 중이라고 합니다. 팔이 뚝 잘렸는데, 팔이 없음에도 불구고, 손이 없음에도 불구고, 이 사람이 손가락 아픈 걸 느낀다는 거죠. 없어졌는데, 이게 의사 수족 중이라고 합니다. 막 손가락이 저리고 아파요. 이게 없는데도, 왜 그래요? 잔상으로 내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고,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우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새것이에요. 새것. 그런데 자꾸 옛것처럼 살아요. 저는요, 새것이 있으면 주로 쓰는 스타일이에요. 새것 먼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새것을 거의 간직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교훈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시대에, 집안, 집에 꼭 하나 있다가, 범람 세트. 사순이 씨, 맞죠? 범람 세트. 그거요, 자랑하려고 집에. 그런데 딱, 집렬해놓고, 10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유행이 지나가니까, 이 자유를 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것은 무조건 쓰고 보자. 할렐루야. 인생 길지 않아요. 좋은 구두도 사시고, 좋은 것 다 쓰세요. 그럼 더 좋은 게 나와요. 그럼 더 좋은 거 사면 돼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놓자고, 당신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적용을. 왜? 내가 며칠 전에, 치수품 좋은 거, 새것 내놨더니, 왜 이걸 내놨냐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거 쫙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거 안 내놓으면, 이거 10년이 돼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놨으니까, 파리애드라고, 그거 내놨다. 새것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 새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옛 성품 다 죽었어요. 십자가 이미. 미움, 시기, 질투,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내 육체에서 남은 자아, 본능 다 죽었다니까요. 왜 사는 척 하세요? 이미 잘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담 때처럼, 사단이 다 가서 유혹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누구 핑계됩니까? 사탄이, 제가 시켜서, 죄 때문이 나 때문이에요. 나는 죄 짓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열정에 죄졌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는, 다 다른 사람 핑계돼요. 공부 못한 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머리 나빠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희생 살지 못하도록,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걸 할 때, 내 육체의 자아로 하지 말고, 성령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 정말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을 모셔다 놓고, 자기 인생 사니까, 성령은 외로운 거예요. 사도바울이 왜,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왜 아라비아로 간 줄 아세요? 그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과 함께, 그 외로운 곳이잖아요. 아라비아 광라예요. 광라,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가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 믿은 20년, 30년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어제 상제인 집사가 이렇게 와서, 여러가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그랬어요. 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라비아 광라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패했던 우리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그 예자아가, 이 십자랑이 다 죽어지고, 그 코에 피로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예껏,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신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로봇처럼,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와 상의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을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믿음과, 하나님의 신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면 돼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끝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그 끝이 아니에요. T.S. 엘리아시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눈 감고 있어서, 설계를 더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 육체적 한계로는, 분노가 막 올라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자아가 우리를 실패한 것이지요. 예자아가 우리를 죄와 사막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나, 예자아는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입니다. 우린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 예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께 다시 살리세요. 실패를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실패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끝에 살아남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 예수님이 걸어온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온 길, 고난과 치욕과 모욕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주님께서 해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날마다 핑계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그럼 더이상 핑계되지 마세요.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앞에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신앙 불가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득 안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흉내내지 마세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교는 약합니다. 종교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도마을 쪽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도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늘 평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능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만큼 여러분 땅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간절하나 하고 마시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다 간단해지요. 제 친구, 꿈이 있는 김성찬 부서님. 참 어렵게 목표를 10년 이상 해오십시오. 제가 보더라도 참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목표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6개월 월세를 못 내지고, 거기는 1년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는, 아주 신기없게 그렇게 목표를 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한 번 얘기해 주시대요. 석근이, 우리 같이 인도성교 같은 사람 알죠? 석근이가 결혼을 합니다. 보영이요. 결혼을 하는데, 가구를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구를 장만하러 간 거예요. 장만하러 갔는데, 가구를 사면서 그 가구 사장님이 교회 이야기를 듣더니, 이분은 소위 말하는 돈이 흘러넘친 사람. 돈 10억, 20억 정도는 마구 수기하는 사람.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 힘들게 청소년 사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카드를 이렇게 하나 했어요. 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줬어요. 국사님 좋은 일 하십니까? 난 이거 있어도구만 없어도구만이니까. 나는 마구 사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요? 불러내더니 한 3일 동안 저를 맛있는 걸 사줘요. 이게 좀 이상해지었나요.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나. 그런데, 또 막, 남아사 주인에게는 주변을 막 베푸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이영공사한테 부렸던 이영공사가, 아는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엊그제 내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구사로 왔다가, 그분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2천만 원짜리 투자해서 짓고, 그런 와중에 사위가 있는데,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위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용돈을 줬나봐요. 월 한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 덴마크 사람들은 공짜를 절대 안 받아요. 서양사람들이 사고가. 내가 왜 장모님이 공짜돈을 받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위가 돈을 갖고 먹거리면 누가 고생해요. 반해가 고생하잖아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용돈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꿈이 있는 교회에, 영어 교실을 열었어요. 이 분이. 머노밀에 와서, 2시간 동안 영어로만 찌끈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듣고, 그대로 영어 되는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 월급 주세요. 하고서, 주는데, 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자본을, 그래서 교회 자체가 8명이 생겼어요. 우리, 김석철 목사가 토요일날마다 영어 교실하니까, 꿈틀기에, 다음 업계는 무조건 100% 무료니까, 와서, 영어 2시간 동안, 짓거리는 거 들어라. 믿음으로 살면, 항상 기름을 달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잔머리 쓰지 마세요. 육체정으로, 자꾸 잔머리 제발 쓰지 마세요. 우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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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이 놀라운 믿음, 여러분, 온요노, 신요노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한국 교회를 살게 됩니다.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보니까, 그냥 재산이, 뭐 그냥 몇십억이면 정도는, 수천억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겨있지, 옮기고 막, 그런, 과정을 서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겨우 먹고 살, 살라고, 나 혼자 이러면,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 혼자 충분히 먹고 살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 1월달에 인도갑니다. 김성찬 목사님 다 대준대요. 인도 성교 가는데, 축구 성교 가잖아요. 우리 전번에 인도 가서 축구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 멤버로 한번 가자고. 지금 베스트 멤버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비행기 가고 공짜합니다. 좋은 일에 쓰여있잖아요. 성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인도에, 김계영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은퇴를 합니다. 70이 다 돼서인지, 72생가인지. 그래서 은퇴를 하면, MK사입을 한다고 합니다. 성교사들, 자녀들을, 성교사들이, 지금 도시 아래밖에 없어요. 이 성교사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성교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성교사들이 묶여있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성교사님이 하다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맡아서, MK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가봤죠? 좋잖아요. 거기다 불러다 놓고, 먹고 재우고 하면서, 밭 돌봐주고, 일주일 동안 성교사님들은, 워치로 나가서 성교하고, 이, 김계영 선교사님이, 인터내셔널, 국제학교. 인도는요, 빈구가, 확실해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유학 가면, 인터내셔널, 국제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한다고, 김석장 목사님 둘째 아들, 지휘하고, 거기 간다고,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예린이도 빨리, 같이 가라고, 꽃이랑 얘기합니다. 무료입니다. 가서 영어 많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은주하고, 예원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가 지금, 너희들까지 유학 보낼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기도해 보자입니다. 최소한, 월 50만원만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유학 가는데, 월 50만원 내면, 갈 수 있는 사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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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 작은 떡볶이집 같이 여러분 보이세요? 어떨 땐 더 층에 볼 수 있어요. 저 작은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지족에서, 그 천막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동참할 때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순천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좋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죠. 우리 또 희수가, 마르다가, 안 마르다가, 뭐 교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비즈니스 성경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쟤는 내가 보니까, 대, 대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애가, 아주 이게 알잖아요. 첫째 게으리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칠어요. 내가 게으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접으세요. 아예 접으세요. 다른 거, 내가 성격이 좀 나쁘고, 내가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부지런하죠. 안내를 세워놨더니요, 새벽에 화장하고, 아주 이쁘게 작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 목살인 나도요, 세수하고 가요. 준석이는 일주일 내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소리 하려다가, 한소리 하면, 또, 차량 인도하는데 또 마음이 상해서 또, 이상한 차량 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요. 양복 입고 오라고. 깔끔하게 입고 오라고.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